오오엌 오나beh 뭔가 그구나 앜런대의 취 vull게 타왕이야 what do you hate 프론트멘 컷 컷 컷 컷 컷 본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, 정신적, 입체적 피해, 성적 가락, 인성변화, 불면증, 가정불화, 왕따, 귀차니즘 등에 대해 김핑크TV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하이 핑하 자 여러분 오늘은 요즘에 오징어 게임 매우 핫하죠 그래서 펍지에서 모징어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저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모징어 게임인데 1등의 주인공이 되보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총 64명이 참여를 하시는데 저는 38번이거든요 38번에 투표를 해주신 분들은 이제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상품을 봐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분 34분에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일단 어떻게 첫 번째 판 시작되는지 설명 좀 드릴게요 다 들리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은 학교 쪽으로 다들 내려주시고요 스쿨 쪽으로요 그럼 제가 위치를 알려드릴 거예요 스쿨 쪽 옆에 나무가 있는 곳은 있는데 진행요원분들 저 따라오시고 나머지 분들도 그렇게 따라오셔서 그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제가 이제 그쪽에서 지정해 주시는 위치에 그래서 이제 모궁화꽃이 피 없으신다를 할 거예요 제가 이 마이크로 바로 시작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디스크드 마이크는 켜지 마시고 전체 마이크는 켜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진행요원분들은 지금 둘둘 이렇게 왼쪽 두 분은 오른쪽에 이렇게 쓰셔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을 잡아내시면 됩니다 총을 들고요 다른 분들은 총기를 드시면 안됩니다 그냥 진행요원분들만 총을 들고 네 그렇게 오셔서 움직이시는 분들을 근데 막 너무 막 잡으시면 안되고 진짜 움직이신 분들만 잡아주셔야 됩니다 학교 왼편에 내려주시면 되거든요 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 말고 학교 왼편쪽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 이렇게 언덕같은 나무가 있는데 그쪽으로 다 오시면 됩니다 학교 왼쪽에 나무? 오오오오오 와 Sarampo 왕만아 이거 다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걸렸는데 안 걸린 것처럼 하실 경우에는 네 어차피 다 걸립니다 진행조원분들은 총을 다 들고 와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일단 다 대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댄스 파이팅 댄스 댄스 랩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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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volt 나는게 هنا 아버지는요 와우 와우 박수 형님 박수 네 진행 요원분들 총 다 드시고 저희 제가 있는 왼쪽으로 다 나와주시겠어요? 학교에서? 네 거기 다 계시네요? 네 다 모아놔주세요 어 누가 죽었는데? 어? 누가 죽였어요? 여러분 본격히 누르면 안 돼요? 어? 어? 뭐지? 누가 죽으셨죠? 죽으셨죠? 안 들려! 사람이 죽었다고요! 내 말 안 들려!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! 어... 이거 안 되지? 여러분 나무 쪽으로 보여주세요 버리세요 네 여러분 거기 말고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 있는 대로 여기요 여기요 저기 저기 여기요 저기서 여기 네 이쪽으로 다 와주세요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 나무를 선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다 서주시면 돼요 안 될 거 같은데 여기 여기 서주세요 와우 네 좌우로 나란히 서주시면 됩니다 여기요 빨리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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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이거 내게 저거 무서워 무서워 자 시작하겠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응 잘 잡고 계신거 맞으시죠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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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앞에 분 들어가세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벽만 토치하면 돼요 여러분 벽은 벽만 토치하면 끝이에요 벽 토치 하신분들 들어가주세요 벽 토치 하신분들 들어가주세요 벽 토치 하신분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한 분 날았어요 한 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분은 안 움직이시면 이제 탈락이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막아 네 여러분 지금 한 열 분? 네 열 다섯 분 정도 탈락하신 것 같거든요 탈락하신 분들은 어어 어차피 영상을 다 찍고 있으니까 거짓말 치실 순 없을 거고 네 그냥 양심에 맡겨서 알아서 해당해주시면 됩니다 태초가 있는 라운드 네 그 1라운드는 일단 이렇게 종료하고 하하하하하하 프론트맨 죽였다아 프론트맨 죽였다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? 이거 프론트맨 죽이면은 그거 된거 아니야? 프론트맨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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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쌍 컷! 컷!